이름이 여신강 님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네이버 웹툰 여러분들은 수다 떠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들. 그쵸? 메인스트림 요약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혹시 본인이 여기서 마비노기 메인스트림 안 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 또비야 안 켰어? 또비야, 또비야 그 진짜 들어와봐 디스코드에 마비노기 모르는 친구한테 마비노기 설명해보기! 네, 반갑습니다. 마비노기 무려 3천에 달하는 얘는 고인물 오브 고인물 로젠젠이 부르면 뛰어와야 하는 노예 네, 월톱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금 하나도 안 하셨죠, 지금? 예 태초에 신이 있었어 자, 태초 신이 있었는데, 얘는 아텐신이니, 오케이? 얘가 마비노기라는 그 저, 세계 이거를 만든 그 자체야 왔다 왔다 엘이니 있어, 엘이니 이제 지구 같은 거야 그 메인스트림 첫 번째 이름이 여신 강림이에요 무슨 생각이라나요? 네이버 웨툰 윌레시안 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플레이어야 방금 전에 아텐시민이라는 신이 있잖아 이 아래 꼬붕이 있어요, 꼬붕 긴 여신이 있어, 세 명의 여신이 있어 대충 모리안, 마하, 네바 이렇게 알면 되는데 플레이어는 뭐냐? 모리안이라는 그 여신 중에 한 명이 농병으로 다른 세상에서 데려온 애야 자 이세카이 그렇지! 이해하기 빠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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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 전형적인 이세카이 우리예요 그렇지, 밀리에시안이 트럭을 맞고 이 모리안 여신을 잡혀와서 이제 세상을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리안이 트럭 기사, 오케이 왜 용병을 데려왔느냐 일단 엘이 위험해 지구가 위험한 이유가 여신 모리안이 구출, SOS를 쳐 왜 위험해, 왜? 일단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약간 논산이랑 비슷한 얘기니까 백고가 위험하다, 와라 자 얘 특징이 뭐냐 아 강해 그리고 지식 습득 빨라 안 늙어, 안 죽어 아 최강의 용병입니다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소설물이죠 우연히 귀걸이를 주웠다 눈 잘 안 그렸는데 귀걸이가 그냥 나온 거야, 그냥 귀걸이를 이제 촌장한테 갖다 줘, 촌장 천장에 이제 뭐라고 하라면 귀걸이 주운 데 쪽에서 곰이 있다, 곰 벨 곰, 곰한테 먹혔네 귀걸이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지 그렇지 그렇지 곰을 만났어 얘가 곰이 의외로 순하는 거야, 순한 곰 우리가 마늘과 쑥을 주면 곰이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만화어부를 주니까 얘가 얌전 먹는 거야 얘가 갑자기 밤에 되니까 사람과 배하네 묵녀야 아니 웅남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전설의 삼용사 중의 하나야 마루토로 치면은 뭐 지라이야 뭐 그런 애인가요 이제? 어.. 약간 오로치마루개요 약간 얘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 자기는 모리아한테 배신당했다 그치 그리고 전설의 삼용사 중 두 명이 전사 궁수 얘네들이 헤어졌다 헤어졌다고? 사귀었는데? 이 두 명의 행방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혹시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회사에 일손이 필요해서 뽑았어 신입을 좋아 능력도 좋네 그치 우리 회사 폐급이라고 욕먹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게 에이스였어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이 뒤통수를 깠네 어 어 여신이 진짜 뒤통수를 치는 건가 조사를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모리아 삼여신 말고 또 다른 신이 또 있어 키오리라는 신이 있어 열쇠에서 구멍 키오리라는 신이 있어 아 얘는 여신이 아니야 얘는 그냥 마족의 신이야 모리아 여신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마법사의 스승을 속이고 삼용사도 공격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 있다 흑막이 히오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했어요? 여신 구출으로 가는 게 이 메용의 메인스트림이냐 여신은 근데 구출해야 되는 메리트가 있나?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네 왜 우리가 얘를 구출해야 될지 생각해보니까 그 여신으로 변해서 이간질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키오리 에린의 멸망을 원한다 이 지구의 멸망을 원한다 그래서 여신을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막 힘든 거 다 깨고 앞까지 갔어요 최종 보스 알고 보니까 이 키오리라는 놈이 에린 멸망을 위해서 초대형 괴물거인을 만들고 있던데 글라스기브넨이라는 괴물거인 얘랑 주인공이랑 싸워요 그게 최종 제네레이션 원의 최종 보스야 힘겹게 이겨내죠 그쵸? 글라스기브넨을 이겨요 그래도 여신도 구출했어요 그 알고 보니까 이 모리안 여신도 뭐 구라를 좀 친 게 있어 있자보니까 아 얘가 완전히 떳떳하지는 않구만 여기가 사실 낙원인데 낙원이 아니라 여기다 에리데로 구라를 친 거지 약간 키홀 튀튀튀하고 모리안 여신이랑 좀 겸연적 해지는 게 죄의 원의 스토리예요 어때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어떤 애가 와서 야 좀 도와줘야겠다 봤는데 저 동네 바보 같은 애가 막 뒷걸이 돌아다녀 어차피 뭐하는 애지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는 에이스래 나 데려온 내가 뒤통수를 켰대 뭔가 잘못됐는데 나 집에 보내줘요 하고 가서 또 찾아보니까 또 딴 애가 또 이간질을 한 거래 그래서 그 이간질한 애 부하를 가서 좁했어 집에 한 번 해주고 얘도 껄끄러운 게 있네 이게 이게 스토리 원인 거잖아 맞겠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맞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맞는 거 그래 놓고 이제 좀 키울 편에 부딪지 말지 좀 걱정해 봐야지 이제 아 이 처세술이 너 같았으면 참 좋아한다 생각 스토리가 이게 끝이야? 마비노기? 아니 G1이지 이게 읏... 그럼 오늘 G25 까지 들을래?